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코파일럿 앱에서 질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로 혹은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설치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제일 위에 상단에 코파일럿이라고 칩니다. 코파일럿이라고 입력하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 아이콘은 이겁니다. 이 아이콘을 잘 기억해서 설치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열기를 하세요. 열기를 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계정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글 이메일 넣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혹은 네이버나 다음의 이메일을 넣어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여기 물어보세요 있죠.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일반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일반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주고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고 그림을 여기서 그릴 수도 있어요. 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질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줘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은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시를 하나 치워줍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위로 쭉 나오면서 물론이죠. 여기 보면 물론이죠. 사랑에 관한 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랑노래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사랑노래라고 해서 이 시를 멋지게 하나 치워줍니다. 이렇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대화형 텍스트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 보겠어요. 가능한 질문을 할 때 여기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질문을 할 때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하나 해 보겠어요. 바다. 바다 그림을 넣고. 다음에 구름도 넣고. 구름이 둥둥 떠있고. 다음에 평은. 벌판입니다. 평은을 넣고. 거기에 꽃이 피어있어. 꽃이 피어있고. 다음에 연인이 거기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져.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바다. 구름. 평은. 꽃. 연인. 해가 그려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려져. 이렇게 넣는 거에요. 여기 잘 보세요. 바다. 구름. 평은. 꽃. 연인. 그려져. 이 그려져가 중요합니다. 그려져.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요.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물론이죠. 이런 연인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위로 살며시 올리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을 4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4개를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이 창에서. 프롬프트 창에서. 터치해 가지고. 도시의 빌딩에서. 도시의 절비한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고. 거기에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 골목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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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걸어가는 연인. 걸어가는 연인. 걸어가는. 연인 그림을 그려줘. 연인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연인 그림 그려줘. 그려줘. 이거는 항상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이 위로 살짝 올리면요. 그런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했죠. 그리고 그림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도시의 빌딩 사이를 그려가는 연인을 그려줬습니다. 이 그림에. 행인을 추가해 줘. 이렇게 해 보겠어요. 행인을 추가해 줘. 이렇게 해 보겠어요. 행인을. 추가해 줘. 이렇게 하고. 화살표 누르십니다. 행인을 추가해 줘. 이렇게 하고. 화살표 누르십니다. 행인을 추가해 줘. 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했죠. 그래서 위로 올리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행인이 나왔네요. 여기 보세요. 그림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인을 추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고. 이 그림을. 에. 다운 받으려면요. 자. 이 그림을. 다운 받아 보겠어요. 다운 받아서. 갤러리에 저장해서 사용하려면. 툭 투치합니다. 툭 투치하면.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서. 요. 3점을 투치합니다. 3점 있죠. 요걸 투치하면.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보여요. 다운로드. 요. 다운로드를 투치하면 됩니다. 툭 투치해요. 그럼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밀어 가지고. 요. 그림도. 다운로드 하려면. 역시. 3점을 투치해서. 다운로드를 투치하면 됩니다. 다운로드죠. 이게. 이렇게 다운로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요. 3점 투치하고 다운로드. 다음 것도. 3점 투치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이 사진은. 아주. 다정하게. 연인의. 연인의. 그림을 그렸네요. 이와 같이. 코파일럿에서. 이와 같이. 글자를. 넣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파일럿 이용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파일럿 앱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